저는 ARM에서 IoT FA를 하고 있는 최병도입니다. 오늘은 IoT와 IoT 관련한 암의 비율이라던가 지원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에 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잘 몰라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저희 ARM은 27년 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현재 27년 동안은 주로 반도체의 설계, 디자인을 주로 했던 회사입니다. 오늘 저희 강연에 오신 분이 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해커손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코어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설계하는 코어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Cortex-A가 있고요. 그리고 R, M, CQ 코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목표,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요. Cortex-A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코어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에 쓰이는 코어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는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이런 OS가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R코어고요. R코어는 리얼타임 성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RF 모뎀 아니면 스토리지 컨트롤러 같은 그런 리얼타임 성능이 필요한 그런 곳에 쓰이는 코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ortex-M이고요. Cortex-M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IoT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ortex-M은 어떤 성능이나 그런 파워 에피션시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 면에서 발렌스를 맞춘 그런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하는 유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센서 데이터를 폴링해서 그 데이터를 서버 쪽에 보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유지 케이스를 갖는 시스템에 사용될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CQ 코어는 잘 아시는 신용카드나 신카드에 들어있는 코어이고요. 그리고 OS는 자체 CQ 코어 OS가 쓰이고 있고요. 잠깐 설명 안 드린 Cortex-R이나 M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 OS가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방금 설명드린 코어들을 디자인만 할 뿐 실제로 현물로 생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파트너사분들께서 저희가 기초 디자인을 한 것을 가지고 그 위에 목표에 맞게 컨피그레이션 하시고 그리고 성능 튜닝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실제 마켓의 칩의 형태로 내놓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코어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맨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당연히 잘 아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모뎀에서 쓰이는 것들 그리고 심카드, 블루투스, GPS 컨트롤러나 플래시 컨트롤러 이런 여러 방면에서 저희 아미 설계한 컨트롤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들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IoT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코어, M코어, A코어뿐만 아니고 가운데 보시는 엠베드OS이라고 부르는 그런 OS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엠베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그런 클라우드를 이 두 제품군의 추가로 최근에 메인 제품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왜 암에서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구현을 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마켓 얘기를 잠깐 들으면 올해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IoT를 실제로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IoT 유지 케이스를 일단 발굴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구현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겪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셨을 때 그 의사결정과자 분들은 답하신 분들은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IoT 시스템이다 보니 엠베드 시스템이라고 되는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서버 쪽에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그런 서버 쪽의 컴포넌트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IoT 인프라 스트럭처인데 서버 쪽의 컴포넌트를 빌드하는데 코스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전반적인 시스템의 보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생긴다는 게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이 IoT 디바이스를 빌드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세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은 첫 번째에서는 SaaS 솔루션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스탠다드를 가지고 구현이 된 그런 시큐리티 솔루션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인베디드 OS가 아닌 플랫폼 OS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플랫폼 OS가 무엇이고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시작하시고 거기서 필요한 스택을 올려서 시스템을 구성하시는데 IoT 시스템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위에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기 위한 그런 커넥티비티가 필요하고요. 커넥티비티 때문에 노출된 디바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시큐리티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두 개의 디바이스를 매니저하기 위한 게 아니고 몇 십만 개의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가 있듯이 IoT에서도 그냥 단순히 리얼타임 OS가 아닌 플랫폼 OS 이런 커넥티비티나 시큐리티나 매니지먼트가 함께 이미 포함된 그런 플랫폼 OS가 필요해질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프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OS에 관한 필요 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입장에서 봐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LTE-M이라든가 이미 유럽과 중국에는 상용화되고 국내에는 내년에 상용화될 거라고 보는 MBIT가 지금 현재 구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은 미국의 북미의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커다란 아몬드 농장에 아몬드 농장에 나무들이 적절히 자랄 수 있는 정도의 수분을 토양하고 토양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센싱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런 센서들을 통해 농장에 설치를 하고 그 지역에서 그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보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다만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롤라 네트워크가 사용돼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 스마트 빌딩에 쓰이는 시스템인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는 메시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시스템이다 보니 여러 환경 프로젝트마다 그런 필요한 네트워크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엠베드 OS의 그런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한 Cortex-M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동작시키는 그런 RTOS 기반, RTOS 커널 기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시큐리티가 처음부터 구현이 되어 있고 IoT 필요한 커넥티비티 그리고 M2M이라고 해서 머신 투 머신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그런 클라이언트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엠베드 OS는 아파치 2.0 오픈소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시면 바로 소스 코드를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엠베드 OS를 가지고 이미 상용화를 하고 계신 그런 여러 업체 파트너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IoT 활용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몇 가지 예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론 저희 엠베드를 가지고 상용화한 케이스이고요. 왼쪽 위에 보시는 것은 스마트 등, 스마트 라이팅에 해당되는 거고 라이팅 등을 설치할 때 거기에 동작 감지 센서라든가 온도 습도 센서를 함께 넣어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을 켤 수 있고 아니면 그 룸에, 그 방에 온도를 측정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에어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스마트 가로등이고 기존의 벌브를 LED 벌브로 교체를 할 때 전력 소모 센서를 하나 넣어서 그 전력 소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고 불안정하게 전력이 소마된다 그러면 미리 가서 예방 정비를 하는 등 그런 유즈케이스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왼쪽 아래 보시는 건 중국의 차밭입니다. 차를 키울 때 연간 일조량 그리고 강수량이 차의 퀄리티나 어떤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1년 중에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말에 생산된 차입의 양하고 혹은 질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케이스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은 콜드체인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횟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온도 아래에서 항상 산지서부터 소비자 식탁까지 배송되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온도 값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OS 뿐만 아니고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컴포넌트는 클라우드입니다. 엠베드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엠베드 클라우드는 디바이스를 매니지하는 관점의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는 커넥트라고 해서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디바이스의 인증서, 디바이스를 인증할 수 있는 어떤 키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비전 기능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타, 포메 업데이트 오버디 에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엠베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저희들은 다 표준, 오픈 스탠다드만 구축을 했고요. 또한 앞서 설명드린 롤라나 이런 밴드 리스가 작은 그런 네트워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IoT 프로토콜 즉 패키스를 줄이는 그런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시큐리티나 업데이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엠베드 OS하고 기존에 있던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엠베드 OS 그리고 클라우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달성하려는 목표는 뭐냐 하면 칩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바로 클라우드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전체 IoT 시스템이 구축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디바이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건너편에 서비스 단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단에서 보면 ARM의 하드웨어가 있고요. ARM이 설계한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OS 그리고 통신 스택 그리고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보내기 위한 클라이언트가 이미 인테그레이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에 가용한 데이터를 폴링을 해서 클라이언트에 노출시키는 웍 정도만 하면 디바이스 단의 개발은 끝나게 되고요. 네트워크 건너편에 보면 엠베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아까 설명드린 커넥티비티, 프로비전, 업데이트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그 뒤에 백단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DB라든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1차 가공하는 룰 엔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인테그레이션하고 그 위에 그런 가공된 데이터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면 그러면 IoT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킥오프 시작하게 되는 해커손 이벤트에서 여러분 참여자분들께 주어지는 환경은 디바이스 쪽에서는 유블럭스의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서버까지 클라우드 앞단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은 저희 암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뒷단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1차 가공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는 달리웍스의 띵 플러스 플랫폼 위에서 구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블럭 다이어그램에 하얗게 칠해져 있는 디바이스 쪽의 애플리케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폴링을 해서 클라이언트에 노출시키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건너편단에 달리웍스 클라우드 위에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작성을 하시면 이 IoT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해커선 이벤트를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웨더 스테이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디바이스가 실제 필드에 전달이 되고 설치가 되면 부트업을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붙습니다. 네트워크에 붙으면 이 디바이스는 엠베드 클라우드 쪽에다가 나는 이런 디바이스인데 지금 동작이 시작했다라고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값들은 온도, 습도 이런 값들이 있다라고 클라우드 쪽에 등록을 합니다. 그럼 클라우드 쪽에서는 그렇게 등록된 디바이스의 여러 리소스 중에 너가 갖고 있는 리소스 중에 템포러,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코엠 메시지를 써서 디바이스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은 디바이스는 본인의 스케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나 네트워크나 이런 여러 컨디션을 고려해서 디바이스가 자체 판단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업로드 서버 쪽에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5도씨 이하 10도씨 이상일 때만 데이터를 보내라고 다시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디바이스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사용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 엠베드가 이런 IoT를 빌드하실 수 있도록, 빌드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아래 보시는 엠베드 CLR에서 컨밴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를, 엠베드 소스 코드를 키터브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 소스를 빌드하고 물론 업로드하거나 이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린티라고 해서 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입니다. 물론 해커손 이벤트에 한 달인데 원하시면 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역량이고요. 그리고 글에 파이썬 라이브러리나 뭐는 델 링크나 이런 걸 가지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리얼타임으로 브랙포인트나 이런 걸 셋업하셔서 디버깅을 하실 수 있도록 툴을 제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ARM 카일 디벨로퍼 수시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물론 충분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ARM의 엠베드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지금 현재 27만 명 정도의 자체 개발자 풀을 갖고 있고요. 엠베드 닷컴에 가시면 그들이 올린 질문이나 이런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엠베드에 이미 인테그레이션 돼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컴포넌트들이 500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런 해커소스로 이벤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엠베드를 사용해서 상용화한 그런 케이스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E 라이트닝이 북미에서 가로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GE의 케이스이고요. 가로등에 네트워크 모듈이 함께 IoT 모듈이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맨 꼭대기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로등이 한 20개 정도가 스스로 메쉬 네트워크로 묶이고요. 한 20개마다 하나씩 게이트웨이에다가 본인들의 GPS 정보라든가 아니면 현재 전력 소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이트웨이가 셀러런 네트워크로 클라우드 쪽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지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현재 전력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날 달이 좀 밝게 떴으면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디밍을 해서 밝기를 낮춰서 전력 소모를 좀 절약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한 가로등이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동작하지 않으면 그 양쪽의 가로등이 좀 더 밝게 해서 그 지역을 커버 그 영역을 좀 커버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지 케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 현재 10만 개 이상 북미 쪽에서 상용화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지브라라고 역시 북미 케이스인데요. 유럽의 한 병원 특히 심장병 병동이랑 같이 협력한 케이스인데 심근견색 환자들이 일단 앰브런스를 타고 돌아오면 그분들이 최종 처치 보통 심장 근처에 있는 혈관에 풍선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최종 처치를 받는 게 목표이고 그 처치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일단 구급차를 타고 환자가 들어오면 블루투스 팔찌를 하나 채우고요. 그리고 최종 처치까지 필요하게 거쳐야 되는 그 처치룸마다 그 팔찌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 디텍터를 하나씩 놓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몇 시에 도착했고 어느 처치룸을 몇 시에 들어갔고 그 최종 처치까지 얼마가 걸렸다는 것을 일단 기록을 하고 결국 종국에는 그렇게 최종 처치까지 걸린 시간을 줄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고요. 이상입니다.